어? 왜 그러시면 안 되죠? 눈이 그래. 눈이 그래. 괜찮아요. 자 우리 마리아님 마리아님 섭외하러 갑시다. 섭외해 섭외. 뭘 섭외해요? 저희 지금 권투 대결을 부부.. 부부 뭐라고 그러지? 부부대회.. 부부.. 말이 안 나오지? 부부 권투대회? 네 맞아요. 깨아님이랑 저랑 마리아님이랑 토니님이랑 권투대회를 해서 권투대회 싸움 가는 거야? 토니는 별로야. 밥싸기. 밥싸기? 어떻게 이기는 건데요? 쎄게 때린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. 저 쎄게 때리려고요? 아니야. 승부에 눈이 많이 받았어요. 지금 잠깐 저한테 쌓인 게 있으신가 보다. 아닌데? 있는 것 같은데? 이기잖아 그러면 진 사람 울고 나간 사람이 울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? 등 먼저 때리기. 아 진짜? 우는 거 말고? 등. 왜 내가 나 울리고 싶어. 마리아님. 깨아님이 저 울리고 싶대요. 아니 근데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. 아 진짜요? 제가 간지러울 거에요? 간지러울 거에요? 간지러울 거에요? 자. 남자분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밥내기에요 토니님. 네? 잘해야 돼요. 밥내기라고요? 네 잘해야 돼요. 자 1번 선수 빨강팀 토니 입장. 아 저는 어색하게 들어가겠습니다. 어떻게 해요? 나 뭐해요 하겠네 왜? 자 시작이에요. 자 준비 시작! 뭐하는 거. 아 이거 반치가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? 이거 아니다. 이거 아니다 오빠. 아 진짜 못내라고. 아 진짜 못내라고. 아이 잠깐만. 이정격적입니까 이거? 그니까. 조화만 안 되는 거. 제 전략이 먹혔죠? 네? 제 전략이 먹혔잖아요. 토니 인성 뭐요? 아니 일단은 졌으면 이기면 끝나는 거죠? 저기요 정정당당하게 서서 합시다. 왜요? 아하하하하하하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1대1 합시다. 마지막. 준비. 이거 진짜요? 됐고요. 아 이거 참 그러네요. 자 그러지 말고 여자팀 먼저 해보세요. 갑자기. 여자팀. 여자팀. 여자팀 먼저 합시다. 네. 수요해 주겠습니다. 싹신이 쑤신다. 잠깐 잘해요. 이거. 이거 아니잖아. 당신도 쓰셔야 돼요. 안전을 위해서라면. 꼭 쓰셔야 됩니다. 아 잠깐만. 왜요? 왜요?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? 약기우동. 콩코너. 뭡니까? 당신 이름 뭐예요? 나 배들서바라. 약기우동. 약기우동. 네. 준비하시고. 야구 동작. 왜요? 시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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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그러시면 안 되지. 왜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왜 그래? 진짜. 왜 그래? 왜 그래? 아. 아. 괜찮아요? 아. 아. 괜찮으세요? 너. 세게 맞았어요? 아니요. 그렇게. 어? 엄마 둘이 와? 진짜. 잠깐만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잠깐만. 이게 사람 그러면 진 사람 울고 나간 사람이 등 먼저 때리기. 아 진짜 우는 거 말고? 어떻게 때렸는데? 아니 잠깐만요. 아 왜? 찍지 마. 아니 그 이거 유튜브 광 아니에요? 아 뭐 유튜브 광이야. 찍지 마. 유튜브 광이야. 이거 찍으면 안 되지. 아니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저 가셨는데. 아 봐봐요 빨리. 한번 그럼 가는 걸로 한번 찍어 봐 주실래요? 네. 아니 찍지 마. 아니요 왜요? 아니 말. 아니 어떻게 때렸는데. 그런 거 같은데. 너무. 토니님. 예. 마리아님 몰카 모락합시다. 어. 그렇구나. 어? 본인이 몰카 장인이라고 계시는데. 아 참. 할 때마다 속거든. 깨아님을 섭외해야 돼요. 깨아님 눈치가 빨라가지고. 그래요? 깨아님 섭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아님. 깨아님. 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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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. 도망가지 말고. 헤치지 않아요. 마리아님 몰래카메라 해도 돼요? 완전 좋죠. 저기 보니까. 네. 저쪽은 폭싱이 있잖아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. 깨아님이랑 저랑. 권트 대결을 하다가. 깨아님이 저를 세게 한 방 때렸는데. 삐져서 나가면. 토니님이. 저를 달래준다고. 카메라를 찍던 카메라를 놓고. 저를 따라 나갈 거예요. 그러면. 다 찍으셨어요? 네. 제 키 되고 있었어요. 혹시 마리아님 키는 면. 나와요. 180. 고장난 거 아니에요? 고장난 거 아니에요? 고장난 거 아니에요. 어쩐지 제 키가 164. 고장난 거 아니에요. 고장난 거 아니에요. 뭐 자꾸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? 몰라. 깨아님이 카메라를 찍. 어떤 걸 놓고 나가면. 갑자기 마리아님이 좀.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. 그쵸. 깨아님이 이걸 카메라를 다시 들고. 이거 유튜브 가게라고 찍어야 된다고. 막 이런. 그건 좀 아니잖아요. 아니요. 아니요. 선생님 화났는데 갑자기 유튜브 가게를 찍는다고요? 몰카잖아요. 아니 그래도. 뭐 선생님 화났는데. 제가 그러면 마리아가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.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혹시 저 고문인가요? 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. 아 아니야. 저 차 사줘요. 차. 알았어요. 차. 아니 자동차 말고. 면허 없잖아요. 면허 없잖아요. 장식봉으로 쓸게 장식봉. 리얼했어? 네? 리얼했어? 진짜 리얼했어? 아 진짜? 나는. 너 진짜 뭐 세게 맞은 줄 알고. 아 정말? 어. 확실히 너무 궁금하다. 어떻게 좀 찍으면 안 될까요? 자. 잘 알고 있어? 잘 알고 있어. 잘 알고 있어. 다 가는 거 찍어줘요. 아 이거 찍지 마. 찍어. 아. 아 찍 찍으면 안 된다. 찍어. 하하하하. 노스피프트 말해야 되는 택배 같은 거. 응. 어? 노스피파드라고 좋아하는 거 설마? 설마? 아니지?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일단은. 이런 거 영상을 좀 찍어야 되지 않나. 어. 토경이 진짜 하나 신고 하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야 되나? 아니. 조심했어요 지금. 아. 근데 잠깐만 이거 다 이긴 거 아니에요? 우는 사람이 사기를 했잖아. 아. 우는 사람이 사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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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진짜 오시는데? 저기요. 아. 아. 맑은 사람이 사기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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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몰카요! 저기 엄청 짜증나, 저한테 밥먹는 거 맞나요? 며칠 당했죠! 저기 인터뷰 좀 해주세요! 어떠셨나요? 인터뷰 한번 하세요! 마리언님 놀래셨나요? 아니 진짜!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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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맨날 몰카요! 맨날 당하는 마리언님은 뭐예요? 아, 나 몰카짝인데 아, 닥히네 닥히네 마리언님 진짜 다 친 줄 알았어 아니 맨날 하는데 맨날 당해 진짜 다 친 줄 알았어 아, 진짜 다 친 줄 알았어 아, 진짜 다 친 줄 알았어 다시 찾아드릴게요, 진짜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더 놀랐어 아, 애들 몰랐다 애들 몰카치지 애들이 추천해 몰카치지 미안해 얘들아 몰카치에서 몰카치 몰카치에서 몰카치 3위 3위 몰카치 3곡 으악 코kind 쫄깃한